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엘리쌤입니다. It's time to study one-point grammar, start at level 2. 자, one-point grammar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Did you prepare a book? 여러분들 책 다 준비되셨지요? Let's get started! 시작해보겠습니다. This is unit 7. We're gonna learn about auxiliary verb can. 자, 우리 7과에서는 조동사, can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조동사라는 거는요, 어떤 것의 의미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것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는 건데요. 자, 오늘 배우는 can은요, 지금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장들까지 한번 다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맨 조동사 can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나왔는데, can은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그림 첫 번째 거 보시면은 The butterfly says, I can fly. 나는 날 수 있다. Can you? 너는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 그랬더니, 와, that's a super dog. 저 강아지는 슈퍼독인가봐요. 그랬더니, sure, I can. 물론 나는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can은 동사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덧붙여주는, 곧 이 뜻을 도와주는, 도와주는 조동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동사들의 종류와 이 동사의 조동사라는 이름과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캔만 붙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오, 능력이 추가됩니다. 자, I jump. I can jump. 나는 점프한다. 나는 점프할 수 있다. I fly. 나는 난다. I can fly. 나는 날 수 있다. I ride. 나는 탄다. I can ride. 나는 탈 수 있다. 너무 간단하지요? 자, 문장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can 조동사는 뒤에 항상 누구랑 같이 다니냐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같이 와요. 그래서 can 뒤에 나오는 동사는 주어에 상관이 없이 동사 원형을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사 원형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서 I swim. 내가 수영할 수 있을 때 I swim. 나는 수영한다. 이렇게 쓰지요? 그래서 수영할 수 있어라는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면 I can swim. 이렇게 해서 can 다음에 swim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he가 주인공은 he라는 주인공은 뭐지요? 네, 맞아요. 3인칭 단수 주인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과들에서는 3인칭 단수가 주어로 나오면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조동사가 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시고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와, 그럼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우선 그걸 보는 방법은 배워야 되고요. can이 나왔을 경우에는 동사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당연히 조동사에도 아무것도 안 붙이고요. swim이라는 일반 동사에도 아무것도 안 붙입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can 다음 동사 원형 쓰면 됩니다. 자,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이라고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해볼까요?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 한 번 더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우리는 can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조동사 can을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밑줄을 그으라고 했어요. 자, 우선 1번 보면은 I skate 이 문장에 조동사 can 들어있나요? 아니요, 없지요. 그 대신 skate, skate 탄다 라는 동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그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I can skate 자, can 들어가 있네요. can한테는 동그라미 치기로 했고요. skate skate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음 자, 6번 한번 볼까요? The child plays The child는 한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이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한 명이에요. The child plays 그 아이는 연주한다. 우리가 그냥 그 아이가 됐을 때는 지금 보면은 이 그림상으로는 이 아이는 히로 바꿔서 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동사에 s를 붙였었는데 이번에 can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can은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 동사에 밑줄을 그습니다. 자, play에 아무것도 안 붙었지요. can 다음 동사 원형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 이렇게 쓴 것이 지켜졌어요. 아 참,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밑줄 긴 건 더 child에는 선생님이 이 주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고 자, 6번에서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the child에다가 밑줄을 그었던 건 주인공이 누군지를 구분해 주려고 밑줄을 잠깐 권했던 거고요. 여기다 밑줄 그시면 안 되죠. 자, 우리 동작 나타내는 동사에다가 밑줄 그라고 했으니까 the child plays 그 아이는 연주한다니까 place에다가 밑줄 그고요. 그 다음 the child can 그리고 동사 원형 동작을 나타내는 play에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골라서 동그라미 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괄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play 동사 원형 그리고 place 동사에 s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앞에 주인공에 따라서 옛날에 s를 고르고 안 고르고가 있었는데 오늘은 can이 들어가 있으면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 쓴다고 했었죠. 그 다음 이 3번부터 6번까지도 동사 원형을 골라야 되는지 s가 들어간 걸 골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확인한 것처럼 조동사가 만약에 보이신다면 그것 다음에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의 규칙을 기억하시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문장에 두 문장의 의미가 통하도록 빈칸에 can과 알맞은 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보기를 주의깊게 살펴보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은 he speaks English 라고 나왔습니다. 그는 영어를 말한다 그냥 말한다 라는 평서문이에요. 근데 얘가 난 할 수 있어 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he can speak English 라고 해서 he can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 이렇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 차이가 뭐냐 speak 위에 예문에 나왔었던 speaks에서 s가 탈락한 것이 동사 원형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number one Jenny skis well Jenny 는 스키를 잘 탑니다. 근데 이번에는 Jenny 는 아까 전에 나왔던 능력을 집어넣어서 Jenny can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스키라는 단어의 동사 원형은 무엇이죠? Yes, right. 자, s가 빠진 상태가 되면 되겠죠. Jenny can ski well 하면은 Jenny 는 스키를 잘 탈 수 있어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부터 3번 4번 까지는 문장 주어 다음에 나와있는 이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능력 플러스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D 주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저기에 새가 있고요. It can fly 라고 나왔습니다. Fly 날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그것은 날아요 가 아니라 날 수 있어요 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요. 자, 주인공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능력 They can 다음에 뭐가 나오면 되죠? 주어진 단어가 주어진 동작 동사가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They can play tennis well 이렇게 씁니다. 자, 나머지도 주어진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항상 할 수만 있는 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할 수 있다의 부정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 can 하고 not 을 바로 붙여주면 됩니다. 자, can 다음에 not 을 바로 쓰는데 조동사의 특징은 여전히 계속 살아있습니다. 조동사 다음 동사원형 기억나시지요? 자, 이렇게 can 뒤에 not 을 붙이면 할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니면 줄여서 can 라고 사용도 해요. 자, 1번 I cannot ride a bike.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없어. 아니면 그 말은 곧 탈 수 없다라는 말은 못 탄다. 능력이 없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줄여서 I can't ride a bike. She cannot ride a bike. She can't ride a bike. 너무 쉽지요? 자, 우리가 조동사 can 들어갔을 때는 부정을 어디다 붙인다고요? 조동사 바로 뒤에다가 해서 not 을 쓰는 겁니다. 도키도키 자, 그림을 보고 알맞는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림을 왜 보라고 했을까요? 이 동물들을 보시면 이 동물들이 할 수 있고 없고 능력이 있을 거예요. 1번 There is a snail. 달팽이가 있구요. I can't run. 뭐가 맞을까요? Number two. I can fly. I cannot fly. 이 펭균의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보시면 되구요. Number three. I can hop. I can't hop. Hop은 점프하다죠. Number four. I can climb a tree. I can't climb a tree. 자, 이 동물들의 능력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빈칸에 can과 can't 중 알맞는 것을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There is a rabbit. 자, rabbit은 점프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네. A rabbit can jump. And then Number two. A turtle 은 hop. 아까 hop은 점프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A turtle 점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 monkey 원숭이는 climb 오르다 입니다.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Number four. A penguin 는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Number five. Fish 는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Number six. snails 달팽이들은 run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쉽지요? 자, 이렇게 재원하시면 돼요. 자, C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1번 그림 2번 그림 Number two. One, two, six 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I can't You can't She can't Kate can't Jenny Jane can't My sister can't 가 들어가구요. 자, 부정형의 조동사라고 하더라도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 사용하는 거 계속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문장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woof woof 하고서 the dog box 강아지가 짖고 있네요. 근데 speak 말하다 라는 동사지요. 그래서 it은 이 동물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지요. 그래서 it can't speak 그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괄호 안에 주어진 이 동사들의 뜻을 선생님이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번에서는 the guitar 하고 나왔어요. guitar는 악기죠. 그러면 연주하다 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and then drive는 운전하다. and then number three computer 나왔네요. fix는 고치다. and then number four make는 만들다. and then do는 하다. 자 지금 보시면 옆에 나와 있는 단어 뭘까요? 태권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and then jenny ride a bike 하면 타다지요. and then climb 비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climb은 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and then snowboard는 동사로서 snowboard를 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게 아니라 보기에서는 자 보시면 능력이 없다 라는 부정형을 만들고 또 줄임 형태를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빈칸에 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 동사들의 뜻을 알려준 건 왜 그랬을까요? yes 그렇죠 해석을 꼭 달아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들어가 있는 명사들과 합쳐져서 이 해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알겠지요? 자 그 다음 rule 3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의문문을 만드는 건데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you can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다. 자 주인공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조동사는 일반 동사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앞에 나왔죠. 그래서 you can swim을 can you swim 주어동사를 동사 그리고 주어를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can you dance? 너 춤출 수 있니? yes I can. no I can't. no 라고 했을 때는 꼭 부정형 not을 붙여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no I can 이 아니라 no I can't. can he dance? yes he can. no he can't. not까지 다 완성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 동사를 앞뒤를 바꿔서 동사 주어 순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연습문제 볼게요.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던 주어동사 I can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를 자 주어 이렇게 동사 들어갔죠. 위치를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죠? 네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대문자 쓰셔야 돼요. can. 여기서는 you로 바꿔야 될까요? 아니죠. 있는 그대로 그냥 바꾸시기면 위치만 바꾸시면 돼요. can I help you? 자 아까 평서문에서는 I can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지만 can I help you 하면은 can I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you can help me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 순서로 쓰시고 can you help me 이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주인공은 누구고 동사는 누군지를 파악하신다면 그 다음에 위치만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의문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알맞는 대답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can you make pizza? oh yes I can. 네 가능하겠고요. yes you can. 자 yes yes 대답인데 I와 you가 나왔습니다. 그럼 질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can you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니? 라고 했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했던 질문이니까 응 나는 할 수 있어 니까 아 동그라미 자 yes I can이 정확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 can your sister play the piano? 누구에 대한 질문이지요. 너의 sister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니? 그러니까 sister면 여자에요 남자에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and the can the children run fast? 자 여기 부분은 선생님이 도와주겠습니다. the child 아까 전에 앞에 연습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또 child 하면은 아이 한 명 얘기하는 겁니다. and then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입니다. 아이들이 여러 명이고요. 두 명 이상일 때 children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children은 대명사로 고쳤을 때 그 children 안에 내가 들어가나요? 제가 이 모임 안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아이들입니다. 나 말고 저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명사로 고쳤을 때는 they가 됩니다. 그래서 can the children run fast? 그 아이들은 빨리 달릴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yes we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요. yes they can. 이 데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것이 정답입니다. and then can the frog jump high? 자 지금 보시면 yes it can. no yes they can. 들어가는데 it과 데이의 차이점 아시나요? it은 한 마리. 자 데이는 두 마리 이상의 복수형태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주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C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어요. 자 can you jump rope? can you? yes I can. no I can't. 자 그림을 보세요. 여자아이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굴 표정이 박습니다. 넘버 2 can the baby walk? 그 아기는 걸을 수 있나요? 그림 보시고요. can Tom draw a picture? 자 너무 잘 그리는데요? 넘버 4 can Jenny do taekwondo? 오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요? 넘버 5 can kangaroos fly? 넘버 6 오 헬로우 하고 패러시 말하고 있습니다. can a parrot talk? 헬로우 how are you? 하고 인사하고 있어요. 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거 보니까 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1번 보시면 can penguins fly? no 하고 주어 동사 질문했었던 어 펭귄을 대명사로 고치고 대답은 질문했던 동사를 사용하면 되겠지요. 근데 no 라는 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넘버 2 can you ride a horse? can you 상대방에게 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o 하고 대답하는 사람 하고 동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오늘 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can 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정말 너무 쉽지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푼 문제 외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고르고 또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잘 완성해서 선생님에게 꼭 보내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good bye have a good day bye bye